하늘루야! 하늘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익히 듣고 배우는 것이 바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작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 즉 언약의 책으로 주어진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성경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 개개인이 성경의 그런 거시적인 관점을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또 그런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기가 마냥 쉬운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고구학적 발굴을 통해 신명기에 나타나고 있는 언약 구조와 거의 유사한 언약 체결 형식이 주전 2000년대에 이미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고대 문서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대 근동의 종주국과 또 종속국 사이에 맺은 정치적 조약의 형식을 빌어서 성경의 구조를 형성하셨는데 따라서 이 고대 근동의 조약은 성경 해석의 신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성경을 구약과 신약, 즉 언약의 책으로 명명하는 것은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 조약을 기록한 모든 문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여섯 가지 요소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복과 저주 부분입니다 즉 고대 조약 문서에는 예외 없이 종주국과 종속국 사이에 언약 이행과 불이행에 따른 상과 벌의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책으로 주어진 성경에서 상벌 조항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바로 신명기 28장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열한기서인데 이 설교의 소론에서 이렇게 거창하게 성경의 언약적 구조를 언급하고 또 신명기에 나타난 언약의 상과 벌의 규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우수아와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한기 상하가 이 신명기적 역사관 즉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관점 아래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열한기서는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중심으로 소설해 나가면서 그 왕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데 그 왕에 대한 세속적인 업적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 그 왕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의 관점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압왕이 속한 오무리 왕조가 통치하던 이스라엘은 당시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번영을 구가하던 강대국이었습니다 현대에 와서 발굴된 주변 제국들의 고대 문서가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데 오무리 왕조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오무리의 집으로 호칭할 정도로 이 왕국은 국제적 위상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언약의 상벌 관점에서 기록된 열한기서에는 그저 그가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를 노하시게 하였더라가 그에 대한 평가의 전부입니다 성경과 사성역사 문서가 이처럼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들을 평가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인데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언약 이행에 따른 상과 벌의 관점에서 그들을 평가하는 열한기서는 그들의 세상 업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열한기상 17장의 오늘 본문 역시 언약 이행에 따른 상벌 규정이 본문 해석의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언약적 상벌 규정에 입각해서 본문을 해석하므로 언약적 저주와 언약적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상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언약적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지는 것입니다 함께 본문 1절로 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길라세 우가하는 자 중에 디셉사람 엘리아가 아압에게 말하되 하나님 요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요하의 말씀이 엘리아에게 마여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아멘 3절까지만 열한기상 17장에서 그 유명한 엘리아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아가 사역하던 시대에 북왕조 이스라엘은 아버지 오무리를 이어서 아부왕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때도 그랬지만 사실 아부왕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그 영적 부패도가 극악 최악으로 주닫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이유로는 아압의 아내 이세벨의 종교적인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압의 아버지였던 오무리가 자신의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시돈왕 엣바을과 정략교론을 통해서 동맹을 맺었는데 그 엣바을의 딸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엣바을은 바을은 살아있다라는 뜻이고 이세벨은 바을이 왕이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이세벨은 바을 종교의 확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아왕 시대에는 수도 사마리아에 바을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세움으로써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요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켰습니다 바을은 폭풍의 신으로 생산과 자연 세계를 주관하는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농경 사회에서 상당히 매력있는 우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달의 신으로 출산을 주관하는 아세라 역시 바을과 함께 세트로 숭배제된 우상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을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고 적당한 일조량을 주어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고 아세라가 출생의 복을 주어 많은 군사력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이 만연한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요호와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요호와이시다라는 이름의 엘리아를 역사 전면에 내세우신 것입니다 즉 바을과 아세라는 절대로 참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아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아의 첫 사역은 1절과 2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 아부왕을 향하여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요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노단 동편 그리스 시내가에 숨어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엘리아의 말과 행위는 그 자체로 두 가지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엘리아가 선포한 그 말 요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참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진정 살아계신 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세벨의 꼬임에 넘어가서 비를 주고 곡물을 자라게 하는 신을 바흘로 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자 엘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게시를 주시기 전에는 절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며 이슬조차 내리지 않을 것을 선포함으로 우상 숭배의 헛댐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저들의 죄를 고발하였습니다 이때 이 가뭄이라는 자연계의 재앙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아는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게시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의 그리시네가로 엘리아를 숨겨버리신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아가 몸을 숨긴 것은 말이나 문서를 통한 게시 외에 선지자의 행위를 통한 행위 게시로 볼 수 있습니다 장녀 고멜과 결혼을 했던 호세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을 보내야 했던 이사야 머리털과 수염을 깎았던 에스겔 선지자 등 이러한 선지자들의 행위는 모두 하나님의 게시의 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아 선지자를 숨기신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게시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의 숨김 즉 말씀의 떠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연적인 재앙을 통하여 당신의 언약적 진노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버리신 것입니다 엘리아 선지자가 숨었을 때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재앙을 당하든 이방나라의 침략을 받든 그 가운데 회개의 선포라도 들려진다면 오히려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통하여 자기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시고 살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면서 그 어떤 말씀조차 주시지 않는 것이야말로 고통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형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선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되었고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하여 죄를 해결하고 말씀을 통하여 낙심 중에도 위로를 얻고 절망 중에도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말씀 중심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숨기셨다는 것은 아보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숨기셨다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의 개시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로 하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26절에서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붓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 미리라 하고 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막아버리심으로 이 폐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 폐역한 북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는 이 자연재해와 또 말씀의 숨김을 따로 분리시키지 않고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는 자연재해가 내 말이 없으면 이라는 말씀 숨김의 저주에 종속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가뭄 때문에 육신의 허기짐과 육신의 생명을 잃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본질적인 저주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언약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신이 감당하심으로 그 모든 언약적 저주가 해결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에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언약적 저주를 다 감당하셨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에 대하여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된 것입니까 그래서 성도는 이런 언약적 저주와 관련된 구약 성경의 본문들을 봄상이 여겨도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 성도만이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의 실체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라는 것은 거룩한 것을 개,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밟고 돌이켜 말씀을 전한 자를 찢어 상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는 것이 무슨 저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들은 그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신의 손해에만 민감하지 요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을 큰 일로 위험한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를 아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서 숨겨지는 것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에게 떡과 포도주가 없는 것보다 더 큰 문제로 여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위험천만한 상태에 있는 것인가를 영적인 감각을 통해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왔던 불신자가 어느 날 건강과 재산을 다 잃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간정을 할 때에 말씀과 상관없이 부하 건강과 명예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않습니까 비록 그가 예수님을 믿고 이전보다 삶은 더 어려워지고 건강도 잃고 세상에서 명예와 부를 잃었어도 영생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바로 그 상태에 더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없었던 삶의 비참함을 그가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여호와의 말씀에 숨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임을 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정도 개인적인 성경 읽기의 실태 공예배 때 말씀을 받는 자세 등은 어떠하십니까 과연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숨겨지는 것이야말로 언약의 저주 중에 저주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맛본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숨겨지는 것에 대한 합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시중에 출판된 책들의 제목이나 어떤 글을 볼 때 상당히 불쾌하거나 불편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인간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인간의 행동에 대해 어쩔 줄 모르는 분으로 묘사하는 경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백한 죄에 대하여 심판도 하지 못하시고 진노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우유부단한 분으로만 묘사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부성애라든지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우유부단하며 나약한 분 일변도로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거룩하심 그리고 그분의 공인을 약화시키고 왜곡하는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쩔 줄 몰라 쩔쩔매리는 분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가진 자들은 자신이 성경을 함부로 대해도 예배 때 아무런 경혜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폰을 보고 있어도 일주일 내내 집에서 성경을 단 한 번도 펴보지 않아도 교육자가 성경을 가지고 하는 훈계와 교훈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자신에게서 말씀을 완전히 숨겨버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앞에 겁을 내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성도라고 하면서도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을 읽지 않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에 아무런 감흥도 없고 성경의 가르침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신앙사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는 성경책을 펼쳐서 읽는 것보다 그저 스마트폰 어플에서 하루에 한 구절씩 떼어주는 그것으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냐 성경읽기를 대체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보장받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11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그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경고는 불신자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경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인하여 내게서 말씀의 은혜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중요한 다른 많은 것들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단위 목사님의 설교가 그저 아는 말, 진부한 말로 들리고 교육자의 금면은 잔소리로만 들리는 그 사실에 안타까워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있으십니까 아무쪼록 이 불신자의 심령에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말씀이 임하지 않을 때의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둘째로 언약적 축복은 요호와의 말씀이 선별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함께 본문 4절로 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신의 물을 마시라 요호와의 말씀이 엘리아게이마 열의 시대 너로니라 시돈에 속한 사르바수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는 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과 요호와의 말씀이 그들로부터 숨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저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뭄의 저주가 말씀이 감추어진 저주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지가 속한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그 저주와 반대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네가에 숨은 엘리아에게 까마귀를 통하여서 조석으로 떡과 고기가 공급된 것입니다 언약의 저주로 인한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엘리아에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떡과 고기가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무리에게는 여전히 언약의 축복이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의 저주로 인해 북이스라에게 숨겨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아에게만 선별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2절과 5절과 8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요호와의 말씀이 엘리아에게 임하여라고 했고 5절에서 그가 요호와의 말씀과 같이하여라고 했으며 8절에서도 요호와의 말씀이 엘리아에게 임하여라고 재차한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아에게 선별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십시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른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언약적 축복 아래에 있는 엘리아도 가뭄의 영향력을 아예 피해갈 수는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단순히 먹고 마심의 풍성함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까마귀의 사건이 기록된 본문에서 까마귀가 기적적으로 음식을 날아라둔 이 사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2절과 5절과 8절에 나타나고 있는 요호와의 말씀의 선별적 임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9절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엘리아에게만이 아니라 이방 여인에게도 임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9절에서 증거하는 대로 언약적 저주로 인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졌지만 시돈에 속한 사르바 땅의 한 과부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별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돈은 이스라엘을 발 숭배국으로 만든 시돈왕 엣발과 그의 딸 이세벨의 고국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은 북이스라엘의 북쪽으로 거리 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이 미친 가뭄의 영향을 그들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르바 세 과부 역시 통에 남은 가루 한 움큼과 병에 남은 기름 조금으로 떡을 만들어서 이제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 여인에게 요하의 말씀이 임했고 요하의 말씀이 임한 그녀에게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양식의 충족까지 동시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바 과부에게 동일한 언약적 축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복이 임한 이 두 사람에게는 가뭄 속에서도 먹을 양식이 공급되는 축복이 임했고 말씀이 숨겨진 그 저주의 시대에 이 두 사람에게는 요하의 생명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선별된 대상이 이방 여인 그것도 북이스라엘을 타락시킨 그 우상을 섬기는 본거지인 그 시돈의 가장 약한 자인 과부에게 임했다는 사실은 언약의 축복을 받을 대상이 혈통적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임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적 저주가 임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엘리야와 시돈의 과부에게 선별적으로 언약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언약적 축복의 핵심은 바로 요하의 말씀이 임한 것이었고 그 말씀이 임한 곳에 생명을 살리는 양식도 함께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처럼 온 세상이 여우와의 언약적 저주 아래에 있는 중에 선별적으로 임하는 언약의 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신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 마음이 둔화해지고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도 그 말씀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하신 선별된 무리에게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복을 내려주셨는데 그 선별된 무리가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참백성 곧 시대시대마다의 남은 자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갈 방향과 길을 제시해 주시며 그들이 영적 기갈에 쓰러지지 않도록 영의 양식을 지금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폐역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숨기셨지만 참 교회에게는 여전히 말씀을 주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참 교회를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통로로 삼으십니다 마치 엘리아를 보존하시고 또 그를 파송하심으로 당신의 말씀이 계속하여 선포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엘리아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먹이시고 교회를 보존하시고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하심으로 사르밭 과부와 같이 세상 속에 구하고 있는 선별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약적 축복을 여전히 내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아왔고 현재도 받고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받을 언약적 축복은 바로 경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달을 수 있다는 바로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복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까마귀나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을 그 같은 기적을 달리 사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적들은 말씀이 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복을 설명하기 위한 교보제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칼빈의 가르침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늘나라의 기업으로 향하고 높이 올리워지기를 원했지만 이러한 소망 가운데 더 잘 훈련하기 위하여 그들이 현세의 축복을 보고 맛보도록 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다 그러나 이제 복음이 명백하고도 분명하게 내세의 은총을 개시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셨던 저급한 훈련 방식을 버리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이를 직접 묵상하도록 인도하신다라고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부와 건강과 장수와 명예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은 바로 신약의 성취될 복음의 신령한 축복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그 같은 신령한 것을 설명할 방도가 달리 없었기에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것들을 교보재로 활용해서 영적인 복을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언약의 축복에 대한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까마귀 사건과 같은 기적의 공급이 없어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은 없을지라도 온 세상이 언약적 조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진 중에 교회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있다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건강이 남들보다 조금 더 약하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친구들보다 더 나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조금 뒤처진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다른 집에 가장보다 더 적은 생활비를 벌어준다고 해서 남편분의 길을 너무 죽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거주하는 집이 오래되고 좁아서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큰 집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소용차를 타고 다닌 것 때문에 도로에서 괜히 불이익과 조롱을 받는다고 해도 그런 것에 너무 괴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주시기로 만에 하나 천에 하나로 선별하신 축복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적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도 부자는 많고 오래 사는 사람도 많고 큰 집과 비싼 차를 소유한 사람도 많고 공부 잘하고 외모도 출중한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서 비롯되는 신령한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교회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신의 물이 말라 부석한 흙이 날리고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넘치는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재확인하시는 22, 23, 24전도의 회원 여러분 성경 언약의 상벌 규정은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구조로 기독된 이 성경은 성경의 제일 처음 책인 장세계에서도 선악과 명령에 따른 상과 벌을 제시하고 있고 제일 마지막 책인 게시록에서도 성경에 무엇을 더하거나 제하는 자들에게 이 말 저주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그하는 성도에게는 언약의 저주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상과 벌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 17세기에 이단으로 정제받은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행위 언약도 폐기되었다고 주장하였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요구 조건은 지금도 폐기되지 않고 유효합니다 따라서 지금도 언약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을 것이고 지금도 그 언약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그 언약적 저주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타락 이후에 그 어떤 죄인도 그 언약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여전히 그 언약적 저주 아래에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적 저주에 관한 이 구약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고대 이스라엘 나라에서 발생한 그렇고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기 위한 이 언약적 저주를 지금도 똑똑히 그리고 생생하게 목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르시기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미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하심으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있고 보고 듣는 복을 받는 자들이 있음을 대조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들 여러분 참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제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공동체에도 그 언약의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물론 이때의 교회는 참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간판만 있는 거짓교회를 말합니다 거짓교회의 강단에서 터져 나오는 설교와 교회 교육과 프로그램에는 그리스도가 없고 그리스도를 통한 배타적인 구원의 선포가 없고 지옷과 천국에 대한 내세관이 불분명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은 주권사상이 없는 구정물과 같은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참복음이 없는 곳에 언약적 저주를 통하여 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을 이미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런 교회들이 더 인기를 끌어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저들의 세를 확장시켜가고 있습니다 이제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는 말 그대로 소수이고 종교적 화합과 관용의 정신을 해친다는 이유로 핍박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처럼 이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이며 대모드에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때가 이르러서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그런 언약적 저주에 사로잡혀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참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배포시오는 말씀의 담비가 여전히 풍성히 내리고 있고 그 말씀의 담비가 있는 그곳에만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복과 만족과 영예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살피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마다 졸거나 자고 있고 성경을 읽는 것과 공부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일주일 내내 말씀을 보지 않아도 아무런 위기의식도 없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세임을 얻고 말씀에 입각해서 회개를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언약의 저주의 냄새를 맡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물골짜기 인생 중에라도 주의 말씀이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며 육신의 우패함 속에서도 주의 말씀이 내 속사람을 강근케함을 체험하고 있고 세상 포도주와 곡식에 풍성할 때보다 주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내 마음에 더 크게 다가가고 있고 순금보다 주의 말씀을 더 삼아하고 있고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단추의 말씀을 음미하고 있으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걸 생각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갈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리는 선별된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굉장히 모든 성경님들의 신앙생활에서 언약의 저주의 냄새가 아니라 언약의 축복의 향기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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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